말을 잘하는 앵무새는 금수진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종은 회색 앵무가 있는데요. 아까 걔가 까뚝하던 애. 네, 걔가 회색 앵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렉스라는 회색 앵무가 있어요. 그 애는 숫자도 세고요. 모양이나 색깔도 구별해요. 아니 근데 저기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앵무새가 욕하는 앵무새가 이렇게 나와 나오잖아요. 나쁜 말 같은 거 배우면 어떻게 해요? 애가 한 번 배우면 잊지 않아서 평생 쓰는 말인데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의 애한테 욕을 가리키는 거는 형법에도 어긋나서 징역 3년 이하나 네, 700만 원 이하의 벌금세가 있어요. 재물손개제. 아 멋있구나. 애교도 부리면 되는 거야, 그래? 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럼 잣 해줘. 네, 잣. 금수님 만세. 만세. 옳지. 뽀뽀. 아, 예뻐요. 진짜 신기해. 달까스복네, 잣을. 잣을 입에다 넣어서 이걸 딱 받쳐. 그래 그래 그래. 딱 커가지고 딱.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만져봐도 됩니까? 뭐 만지는 건 별로 안 좋고요. 잠깐 올리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응가해, 응가해. 깜짝이야. 좋아. 좋아. 그런데 되게 순하다. 경규 형님은 지금 동물을 많이 키우시니까 교감을 어느 정도는 하시는 거죠. 아... 직접 다른 사람이 먹이를 줘도 먹습니까? 먹죠. 아, 네. 먹이 주면은 그럼 먹어요. 제가 먹을까요? 네.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먹어가 있어요? 한번 시켜보세요. 어떻게 해? 뭐... 안녕이라든지... 뭐...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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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가서 먹자. 자서 까는 거야, 저거. 아... 잘하네. 아주 그냥. 금순이신 몇 살이에요? 세 살이요. 세 살. 아... 애기네. 완전 애기인 거죠? 네. 완전 애기인 거예요. 만세? 아니요? 만세? 만세? 알았지! 알아듣는구나. 아이구.